안녕하세요. 생명의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평가원 대휘 캐스트를 통해서 찾아뵙게 되었고요. 6월 평가원 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작년 연말 올 초부터 체계적으로 6월 평가원과 같은 중요한 시험을 잘 대비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현역이든 N생이든 국수형의 국무량이 치여서 사실 탐구를 체계적으로 꾸준히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탐구라는 감옥이 원 한 감옥에 대해서 킬러 때문에 학습량이 꽤 많아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2등급까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2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얼마 남지 않은 6평 대비를 통해 소개하고 6평 대비 캐스트를 통해서 6평 이후의 학습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의 구성 예상입니다. 과거 6월 평가원 출제 사례를 보면 기본 문항은 비유전 12개와 유전에서 52문제 합의 14문제가 기본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중킬러는 보통 전통적으로 막전의 추론과 근육의 수학적 계산입니다. 시간적으로 중킬러 어릴 때는 되게 쉬워. 그리고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유전이 4문항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 전체의 학습량을 전체를 압도할 만큼 꽤 많이 어렵습니다. 해설을 들으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유전의 킬러 문제도 있지만 막상 그 짧은 시간에 소음생이 의미 있는 풀이를 진행하면서 맞출 가능성은 솔직히 6평 이전에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학습조차도 평가원 기출 문제를 온전히 1회독하는 소음생이 그리 많지 않아요. 유전 파트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학습 스케줄 또 수능의 어떤 스케줄이 쉽지는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6월 평가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보면 일단 수능 생명과학의 고득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기본 문항에서 실수 없이 중킬러 킬러에서 빠르게 그래야만이 30분 안에 20문항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제가 형강이나 인강에서 종종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 같은 선택자 수가 많은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만점점가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30분 안에 20문제를 풀라고 출제하지 않아요. 가끔씩 이런 불평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30분 안에 20문제를 풉니까? 그럼 학생들이 아니 강사들도 이거 30분 안에 풀 수 있나? 이런 얘를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만큼 3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소음생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어떻게 하면 누구의 강사를 어떤 컨텐츠를 사용하여 훈련하면 30분 안에 20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평가원의 자체가 30분 안에 20문제를 못 풀게끔 낸다라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인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30분 안에 20문제를 완성도인 풀이로 풀어낸다가 아니라 30분 안에 19문제를 적절한 풀이량으로 풀어낸다. 목표를 19문제 정도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평까지는. 그 이후에 훈련양에 따라서 수 문제까지도 도전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최고 목표는 19문제. 19문제를 30분 안에. 그래서 내가 어떤 한 문제를 일단 제껴놓고 19문제를 공략할 것인지도 개인적으로 고민해보시라. 이건 수험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6평 대비를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최종 수능장 갈 때도 19문제를 목표로 해라 라는 건 아니에요. 학습의 방향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 없이 빅킬로 문항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론 복습만 해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그리고 RGB라는 빅킬로 모의고사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활용해 주시면 아직 시간이 대략 한 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RGB를 사용해서 훈련한 수험생 치고 RGB, 기본 문항, 실수 줄이는데 돔 전혀 안 됐어. 별로 안 됐어라고 한 거를 솔직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 넘어가면 무조건 이건 효과가 있고요. RGB의 문제 퀄리티가 평가만큼 좋다 해서가 아니라 계속 문제로 접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한 달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킬러, 킬러는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이 빠르게 푼다는 건 완성도 있는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완성도 있는 풀이를 하려면 강사들처럼 천천히 풀이를 해야 돼요. 강사들이 가끔 킬러 문제 풀이 보면 어때요? 이해는 잘 가는 것 같지만 답답해? 미쳐? 죽겠네? 이런 생각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따지고 있잖아. 소험생이 사실 시험장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든 20%든 50%든 70%든 주어진 여건 상황에 맞게끔 킬러 문제는 상황에 맞게끔 풀이량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지. 무조건 정확하게 풀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나에 따라서 그 몇 분 안에 내가 어떤 단계까지만 확인해서 답을 추론하겠다. 이거를 경험을 쌓는 게 킬러, 줌킬러의 학습의 방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의한 내용이 철철 개념이나 또는 캐치킬러라는 강좌에서의 스킬과 논리, 킬러에 대한 스킬과 논리를 집대성한 킬러 로직이라는 코너예요.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는 캐치킬러와 철철 개념의 뭐야 이게? 라고 중간에 합류하신 분들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당연히 강좌 소개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바쁜 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캣을 통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캐치킬러 킬러 로직이나 철철 개념의 킬러 로직이나 교재 내용이나 강의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수강생이면 캐치킬러를 그냥 활용하면 킬러 로직만 수강하는 거고 철철 개념은 킬러 로직 플러스 이론까지 들어있는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기 킬러 로직 개념 강좌나 캐치킬러에서 수업을 한 킬러 로직을 실제 제가 수많은 탐구회들을 통해서 적용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거를 완성된 문제로서 실제 평가한 수준의 고난도 문제로서 적용을 해보는 본격적인 훈련은 자본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기에서 만점 시퀀스와 병행하면 이 만점 시퀀스가 컨텐츠 킬러 모의고사거든 한우의 내문학 들어가 있는 병행하면 킬러 문학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킬러는 한 달 두 달 돼서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런 실력을 체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 평가원 이전에 이미 3개월 이상 이런 학습을 하신 분들은 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확인받는 시간으로 가시면 되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킬러 문학에 대한 학습을 앞으로 아 이런 강좌와 이러한 컨텐츠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안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0문학을 생환된 시간 안에 풀어내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맨 처음부터 풀모의고사를 쓰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또는 현재 미래 RGB를 이용해 비킬러 모의고사로 비킬러 연습을 먼저 하고 만점 시퀀스로 킬러 연습을 먼저 하다 보면 그 두 가지에서 각각 연습을 하는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제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강사들의 사설 모의고사 한 회당 20문학 풀모의고사로 훈련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나는 과연 이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을까? 필수 이론을 압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절약상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을 보는 부분은 훨씬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본기는 킬로를 적용 훈련 컨텐츠와 강좌이고 RGB 만시는 격일로 매일 활용할 수 있는 비킬러 모의고사, 킬러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철투철미 실전 모의고사는 강사들의 일반 사설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에 1, 2회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6평 전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수능이기 때문에 아직 6평 전에 개념 학습이 끝나지 않은 수험생은 대략 한 달 정도가 남았으니까 이 캐스트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6평 목표를 기본 문학 14개를 해주세요. 개념을 완강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시간 없다고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철철 개념으로 제대로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DC 비유전편 교재를 구매하시고 그걸 통해 기출분석 및 강의 수강을 통해서 비유전편을 먼저 확실하게 끝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평 2회는 앞서 소개했었던 중킬러, 킬러에 대한 학습을 해주시는 거를 9평 목표로 해서 3결 정도 잡고 해보시면 9평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조금씩 얻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유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꽤 많습니다. 유전이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학습 슬쾌주장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전 학습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6월 평가원 목표로 비유전 연례가 들어와서 유전 6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쉬운 유전 2개를 해결하는 걸로 그때 이제 매일 꾸준히 RGB를 5월달 한 단을 통하면 아니라도 한번 풀어보는 거지. 이 RGB라는 비킬러 목표에 쉬운 유전 2개가 들어있거든. 그 다음 6평 2회 학습 전략은 유전을 집중 학습을 해야겠죠. 9평 대비로. 세포분열과 사람이 유전까지는 집중 학습을 하시고 가장 끝부분은 유전병은 선별에서 학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유전병까지 3개월 만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9평 이후에 여력이 되면 유전병을 하는 걸로. 그 다음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는 생명학습을 하겠습니다. 6평 이전에 공부를 잘 안했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최근에 수강 후기에 많이 올라옵니다. 상담글이. 일단 세 가지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속속 스피드 개념을 먼저 수강을 해서 진행해 주시고 매일 꾸준히 RGB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강의 수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작년과 다르게 올해 최종점검이라는 교재가 9월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월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점검 아직 제목은 교재목은 부재, 가재예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최종점검 D-119. 만약에 이제 수능보기 119일 전에 나오면 최종점검 119가 되는 거지. 만약에 수능보기 100일 전에 나오면 최종점검 D-100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 최종점검 교재는 목표가 이겁니다. 저는 6월 평가한 이후에 생명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1등급이라는 만점은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2등급을 맡고 싶습니다.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습 전략을 세우고 주세요. 라고 하면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RGB 최종점검 D-119를 통해서 비유전 완성과 유전의 선별 학습. 이런 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는데 유전 완벽하게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없거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유전 학습이기 때문에. 유전의 선별 학습을 통해서 2등급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총 17문제를 목표로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올해 커리어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평가원 대비 이후에 EU 학습 전략까지 안내받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해주시고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6월 평가원 잘 보세요. 수능 대박 파이팅!